방송 뮤지셔널 양서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독특한 셋업으로 앉아있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하는게 처음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저기 들어가는거를 이제 건우가 상황별로 이걸 쓸지 안 쓸지 취사선택을 하겠지만 저희가 일단 오늘 똑같이 생긴 마이크 두 대를 옆에다가 놓고 있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이 마이크를 쓸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또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건우가 알아서 나중에 오디오 믹스 할 때 편의상 맞습니다 건우가 좀 귀찮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약간 위화감이 느껴지는게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오른쪽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왼쪽에서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그림일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은총이는 지금 이쪽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어 요게 이제 뭐냐면은 스테레오 페어세트인데 지금 어 M5 매치트 페어라는 로데의 펜슬용 마이크 페어 ASMR 녹음 가능한 그 저희가 마이크 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어 요게 이번 시간에 좀 저렴한 229,000원짜리 페어 세트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90만원짜리 세트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두 개의 페어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평소에 저희가 하던 것처럼 뭐 214랑 비교하고 이럴 게 아니고 스테레오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요거 스펙 살펴보고 스테레오를 해보는 거에 좀 어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세팅을 해 놓고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잘 못 보실 거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자 M5 입니다 M5 페어구요 이렇게 아예 한 대씩 파는게 아니고 두 대를 한꺼번에 넣어서 팔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마이크 스탠드에 연결할 수 있는 그 사이즈 맞추는 베어링이 있구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되게 특이한데 이게 뭐냐 어 블루링은 저희가 이걸 살펴 열어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딱 보면은 이제 잭이랑 마이크랑 끼울 때 이거 헐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오래 쓰다보면 그럴 때 이제 블루링을 중간에다가 장착을 해주시면 빡빡하게 끼울 수 있다 네 그래서 블루링을 두 개를 동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보증서 I LOVE LOADAY 음 이걸 뭐 어디 붙이겠냐마는 자 이렇게 설명서와 숙마운트 네 이렇게 그 저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엄청 얘가 펜슬형이기 때문에 진짜 작잖아요 그래갖고 일반적인 그 여기다가는 끼우지를 못하고 여기다가 전용에다가 장착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아주 예쁜 사이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작네요 네 그리고 응 그렇게 요렇네요 네 이렇게 팝필터까지 넣어 주실 수가 있구요 여기다가 바로 캐논잭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똑같은거죠 똑같은게 한 쌍이 더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귀엽네요 진짜 정말 무슨 아 좀 그렇구나 손가락 하나만 해요 아 그거보단 좀 크죠 네 그렇습니다 요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이렇게 따로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아까 보셨던 지금 이렇게 하면은 팝 노이즈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팝 노이즈가 들어가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제 이쪽에다가 아까 그 팝필터를 끼워 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는 어 뭐 그냥 바로 앞에다 대고 말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안 끼워 놨고요 그리고 이거를 애초에 뭐 오버헤드 같은 데다 이렇게 놓고 드럼 그런 앰비언스 받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에는 뭐 팝필터 같은 건 당연히 필요가 없고요 가까이서 말하실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버즈비 사이트 상에 안 올라와 있어서 저기 사운드캣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로데가 로드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로드라고 하는 그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는 그냥 편의상 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관계로 저희는 그냥 편의상 로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 예전에 보니까 로드다 로데다 이거 갖고 막 그 논쟁을 펼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 뭐 약간 편한 대로 그냥 부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는 편의상 로드라고 하겠습니다 22만 9천원짜리 마이크 페어고요 밑에서 이렇게 볼게요 자 1967년 헨리 프리드만이 호주에서 앰프와 전자기기 및 마이크 분야를 기반으로 한 프리드만 일렉트로니스를 설립했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그 로데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호주에서 그 로데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로데 마이크 저희가 이제 그 슈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대 했었죠 그러면서 오늘은 스테레오 페어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스테레오 레코딩을 위한 솔루션인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 그 오디오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ASMR 쪽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테레오 레코딩을 위한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감도 편차를 1dB 미만으로 완벽하게 매칭 시킨 컴팩트한 사이즈의 컨덴서 펜슬 마이크 한 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요렇게 보면 사이즈가 좀 커 보이는데 아까 뭐 외관 살펴볼 때 보셨겠지만 굉장히 앙증맞고 귀여운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asmr 레코딩 뭐 스튜디오 레코딩 오케스트라 레코딩 합창단 무대 라이브 드럼 오버헤드 어쿠스트 기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는 아예 스탠드를 다르게 해놨지만 스탠드 이렇게 하나의 스탠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막 꽂아 놓으셔도 여러분들 스테레오 수음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테레오를 이 왼쪽 오른쪽을 너무 여러분들 처음에 계산하실 때 빡빡하게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그 트랙에서 스테레오 플립이라는 기능이기 때문에 lr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 뭐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느냐 이거 뭐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앰비언트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일단 스테레오 셋업을 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스테레오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저희가 악기 녹음에서는 일단 드럼 드럼에서 오버헤드 이렇게 해서 잡아주셔서 공간의 그 느낌을 그대로 수음을 하는 거죠 근데 기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기타는 보컬은 모노로 봤잖아요 모노로 봤는데 기타도 공간이 클 경우에는 기타 자체 사운드의 앰비언스를 공간을 같이 가져오기 위해서 공간에다가 놓는 경우도 있고요 기타에다가 넥쪽 사운드홀쪽 이런 식으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기타가 어떻게 보면 이 공간에서 은총이가 여기서 기타 치고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한가운데에서만 나오면 약간 위화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스테레오의 그 느낌을 은총씨가 왼쪽에 있고 제가 오른쪽에 있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게 반대로 있는 네 그 스테레오 이미지를 보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스테레오로 받게 되는 그런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녹음을 할 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MR 같은 경우에는 이 귓가에 때리는 그런 느낌으로 좋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스테레오를 해갖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이따가 저희가 조금 더 가까이 붙여놓는 다음에 왔다갔다 하는 걸 좀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최대한 벌려 놓은 상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 각도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받게 되면은 앰비언트 사운드를 공간을 따실 수가 있습니다 20에서 20만까지의 컨덴선 마이크 고유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길이가 이렇게 작고 앙증맞고 예쁩니다 아까 외관에서 보셨죠? 이렇게 구성품이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서 폴라 패턴과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디오이드 형태의 폴라 패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른 리스판스와 하이트랙에서 살짝 올라가는 오버헤이드 수음에 최적화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이거를 오디오 세팅 어떻게 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볼게요 아퍼지 컨트롤 패널에서 보면은 둘 다 이제 컨덴서니까 48V 팬텀 파워로 올려놨고요 하나를 완전히 왼쪽 하나를 완전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스테레오 이미지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 양쪽을 벌려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다가 모노로 놓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가운데서 나오는 거 어디서 얘기해도 그냥 가운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미지를 펼치게 되면은 이제 저희한테는 이게 익숙하죠? 제가 오른쪽이고 은총씨가 왼쪽입니다 네 왼쪽 네 오른쪽 물론 여러분들이 듣기엔 달라... 아니야 똑같은... 헷갈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들려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보이는 그런 느낌대로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수음을 하실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1번 2번 채널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인풋을 3개의 트랙으로 해놨는데 하나의 트랙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스테레오 인으로 받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한 트랙에 이제 스테레오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은총씨가 말씀하시는 게 네 네 왼쪽으로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왼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건우가 듣기에는 내가 얘기하는 게 어느 쪽에서 들려?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치 왼쪽으로 들리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자 여기 쳐 볼게요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저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또 모노로 받을 땐 어떻게 받느냐 하나는 이제 레프트로 쫙 밀어놓고 레프트 스테레오 인 하나는 라이트로 밀어놓고 라이트 스테레오 인 해갖고 인풋을 이렇게 나눠 주시면은 자 그러면 요 세 개를 동시에 켜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 레프트와 라이트가 자 여기서 쳐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게 이거예요 그렇죠 네 요 밑에 두 트랙이 합쳐진 게 위에 스테레오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로 보자면은 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스테레오 이미지가 어 밑에 두 개 합친 게 위에 스테레오 트랙인 거예요 위에 스테레오 트랙 한 트랙으로 받으셔도 되고 모노로 활용을 하시려면 밑에처럼 저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걸 지금 두 가지 포맷으로 다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저희가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요? 네 뭐 해볼까요? 잠시만요 아 그렇게요? 어떻게 하려고 했어? 죄송해요 제가 갈게요 이 공간감이 여러분들께 저희가 보이는 방향대로 느껴지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감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걸 약간 살짝 모아볼게요 네, 그럴까요? 네, 이렇게 조금 모은 다음에 네 이걸 이제, 뭐 그런 걸 해볼게요 한번 네, 그렇죠? 어때, ASMR 같니? 오,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눈총이 악세사리 소리입니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A S M R 여러분, 방금 아이폰의 새로운 기능을 알았습니다 요 버튼을 계속 눌렀더니 긴급, 긴급 구조 요청 긴급 구조 요청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하하하하하 자, 이런 거지 뭐 재밌네요 진행시켜 자, 좋습니다 네 자, 뭐, 오늘 뭐 이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그, 페어가 필요하신 분들께 저희가 페어를 여러 개를 한 게 여러 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의 사운드를 비교해 드리기는 좀 아직 무리가 좀 있고요 사인 레퍼런스가 없어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20만 원짜리 좀 저렴한 페어 스테레오를 좀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들은 사운드를 기억을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가격대가 확 올라갑니다 90만 원짜리 페어가 나와요 오, 너무 올라가는데? 네, 확 올라가죠 중간이 없어요? 네, 중간이 없이 20에서 90으로 갑니다 네 요거는 이제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 요거 두 개를 꽂아 놓고 보면 저희도 이제 아, 요 스테레오 마이크의 퀄리티 차이가 좀 있구나 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ASMR 이거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느껴진다든가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요거 기억하세요 요 사운드 여러분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로데 NT55 매치드 페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네요 이거 네 재밌는데 뭔가 이제 다른 저희가 뭐 214나 이런 것처럼 다이렉트리 그렇게 사운드를 체크하는 것 보다는 요렇게 스테레오의 활용도를 보여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뭐 환경에 되면 드럼 오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보집에서는 뭐 어디가 드럼을 팔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드럼도 없고 드럼을 팔지도 않거니와 스테레오도 이런 것 밖에 없어가지고 위로 올릴 수도 없어요 마이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0만원짜리 페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